좋은 일에 게으른 것도 나쁜 일이다 오늘 제목은 좋은 일에 게으른 것도 나쁜 일이다 이렇습니다 좋은 일을 하기를 게으르게 하거나 좋은 일을 하기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거나 좋은 일을 하기를 지나치거나 좋은 일인데도 성의가 없거나 이러면 그것도 한 역시 나쁜 일이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소부경전에 나오는 대목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일에 게으른 것도 나쁜 일이다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좋은 일 하면 상을 받고 복을 받고 또 천당도 가고 극락도 가는데도 왜 우리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하고 싶어 하고 쉽게 하고 할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것은 전생의 업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생에 좋은 일보다 나쁜 쪽의 일을 더 많이 하셨던 분은 그걸 하기를 좋아하기에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좋은 일을 정말로 나쁜 일을 하듯이 한다면 금방 발복이 되고 금방 복을 받고 금방 행운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나쁜 일을 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쁜 짓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아라 좋은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마음은 저절로 나쁜 짓을 즐기게 된다 혹시라도 나쁜 짓을 했다면 그것을 퇴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악이 쌓이는 것은 괴로움을 남기게 되고 좋은 일이 쌓이는 것은 즐거움을 남기게 될 것이다 소부경전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정말 너무 정확한 말이죠 정말 이거보다 더 한 진리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게 또 대목이에요 얘기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마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은 들었을 법한 그런 내용이 경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전에 있는 것이 다 우리가 항상 공부하게 되는 대목이고 그런 경전에 성인들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앞을 다투어서 해야 되는데 잘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즉 보통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많은데 그래도 이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도 나는 나쁜 짓은 하지 않았어 이러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나는 정말 나쁜 짓 하지 않았어 남한테 상처 주지 않았어 우리가 그냥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도 있죠 그거와 같이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게 나는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살지 않았어 하고 자위하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나옵니다 좋은 일에 좋은 일에 방일 즉 게을렀던 것도 나쁜 일이다 이렇게 성인께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주저하고 외면하고 하지 않은 것도 나쁜 일이다 아주 좀 뼈가 있는 말 같습니다 중요한 대목 같아요 좋은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마음이 저절로 나쁜 짓을 즐기게 되게 된다 이 말이죠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고 게으르면 자연히 그 다음에는 뭘로 가요 나쁜 일을 하는데 마음이 쓰여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공양간에 계신 우리 법원님들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나쁜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좋은 일을 아주 찾아서 애써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일을 하기가 왜 힘들까요 그리고 천당을 가는 것 극락을 가는 것을 막는 사람이 없고 막는 사람이 없는데도 극락에 가는 사람은 적고 지옥에서 억지로 데려가지 않는데도 왜 지옥 가는 사람은 많을까요 이게 바로 전생을 전해생 오늘 이전의 삶이 전생이죠 전생을 내가 나쁘게 살았다면 이생에 좋게 살기가 힘듭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전생이라는 건 이 시간 이전이죠 이 시간 이전을 좀 나쁜 쪽으로 살았다 그러면 다음 시간 내일이라는 시간을 즐겁게 착하게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자꾸 습으로 베니까 마치 물감이 물이 들듯이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습관이 베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업이라고 하죠 업 인도 말로 까르마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 좋은 일 착한 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가 돼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행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동할 수 있는 게 바로 선한 일 착한 일들이거든요 많이 벌고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또 내가 좋아지고 먹고 살만하면 그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도 많이 합니다 또 자신은 항상 부족하다 아직도 더 벌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목표로 하는 예를 들어 10억이다 10억을 벌었으면 그 다음에 또 20억을 벌 때까지 본인이 그 상한선을 또 청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어떤 습이에요 습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가지지 않고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몸으로 마음으로 눈빛으로 말로 행동으로 모든 것들 마음 한 번 먹는 거 말 한 마디 하는 거 눈 한 번 뜨는 거 정말 없는 사람 가서 이렇게 살펴주는 것 배고픈 사람 밥 한 그릇 사주는 것 이것들이 다 좋은 일이에요 돈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항상 재물 쪽 돈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또 하려고 하고 또 바라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도가 도력이 높은 스님이라고 쳐요 그리고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 큰 병이 있어 보이고 얼마 못 살 것 같다 이런 걸 만약 느꼈으면 느꼈으면 그 사람이 죽을 것 같다는 것까지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게 당신 이만 이만해서 곧 큰일이 생기고 집안에 우한이 생기고 당신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 뭘 하게 한다든가 얼마를 내면 내가 그런 일이 없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도저히 성직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와로 재물을 얻겠다는 그런 의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죽을 걸 알고 병이 나서 고생할 걸 알았으면 그 사람 모르게 모르게 기도를 한다거나 그 사람 모르게 좋은 에너지를 보낸다거나 방편을 써서 구제해주면 그만이지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득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인데 그걸 빌미로 금액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경우는 정말 난감해집니다 정말 난감해집니다 그렇다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 말 들으면 정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고 자기가 죽는다는데 그런 악담을 저주를 서슴없이 퍼붓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반대에 좋은 생각과 마음으로 보시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시는 성직자분들도 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움직여지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처럼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마라 하고 남들을 가르치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수 있죠 왜냐하면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어디서 빌려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가슴을 아프게 한다면 정말 누구 말대로 코미디언 말대로 두 번 세 번 죽이는 결과입니다 성직자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여한한 강심장이 아니면 못하겠죠 그런 분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õblazers에 불과해서 감사합니다.